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아티아이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453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7일 목요일 2시 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대아티아이는 1.5%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아티아이에 대한 리뷰 영상을 이전에 저희 채널에서 지난 8월달인가요 7월달부터 리뷰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구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현재 흘러가고 있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희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제 관점 자체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아티아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철도가 들어오고 나가고 어느 철도가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토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철도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작년 기준 작년 전반기 기준으로 수주장고가 한 2400억 원 정도의 수주장고를 따놨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따로 공급 계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 수주장고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 전반기 2400억에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사실 물론 기업이 수주를 많이 따내고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만 대아티아이라고 하는 이 종목의 특성상 그렇게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출 자체나 이런 부분들의 큰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매출의 증가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대체적으로 비등비등하게 매년 일정하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매출은 2015년도에 800억 현재 1140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000억 안팎으로 매출은 나오고 있다. 매출의 증가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뭐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5년도에 800억, 900억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사실 실적으로 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장고나 이런 것들이 한 2400억 원 정도 따놨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리고 이 회사는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부채 비율은 상당히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작년까지는 해줬거든요. 많은 금액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배당은 그래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자체가 소용주이고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또 진행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고객사는 대체적으로 한국도시철도공단 같은 도시철도공단이나 코레일 이런 이제 같은 국가 공기업 철도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이 지난 2018년도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 보다는 이때 당시에 대북 테마 북한 관련주로서 북한 관련주로서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좀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이벤트 요소마다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서 주가는 다시 원점으로 회기를 했다가 반등 흐름들을 최근에 지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다소 기술적인 흐름상 주가의 차트가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아티아이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북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북한에 대한 왜냐하면 이거는 북한 관련 이슈 부각될 때마다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관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 이 8차 당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북한 관련 또는 북한이 미국 관련 또는 남한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이 종목의 하나의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뭐 협력이나 대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대표적인 대북 관련주로서 대아티아이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70조원 정도의 철도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언제였죠? 이때 한번 뉴스 기사를 제가 검색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철도망의 70조 투자 언제까지? 2025년까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주가가 올라갔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에요.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고 해서 이미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 새롭게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게 국가 그 계획대로 2025년까지 70조가 투자되기로 원래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뉴스화 돼서 다시 한번 나온 건데 중요한 건 이거는 뭐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올 상반기에 확정이 되는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한번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또 한번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관련 이슈에서 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국도 전국적으로 뭐 광주, 하남, 경기도, 경상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확정이 바로 올 전반기 6월 이내에 될 거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더 대아티아이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한번 유심히 어떤 결정이 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난번에 대아티아이에서 나온 그 기업 설명이에요. 기업 설명의 자료인데 지난번에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70조 원 소유 계획이라고 해서 잡혀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게 또 쟁점화가 됐던 거예요. 70조 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뭐 진작에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하기로 구축 계획을 세워놓은 거니까 이미 몇 년 전에 계획이 다 짜진 거죠. 그게 이제 와서 새로운 뉴스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보다는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잘 한번 올 전반기에 나올 수 있고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아티아이가 수혜를 볼 여지도 있다라는 점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대아티아이는 현재 위로는 한 7천 원대에서 7,300원 정도가 저항대로 잡혀있고요. 아래로는 5,5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으로 잡혀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에서 저점 찍고 반등을 주기 시작을 했고 반등을 주면서 분봉을 보게 되면 매수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고 주가 빠지는데 거래량 하나도 안 나오다가 다시 어제 어제 또 주가가 탄력있게 올라가는데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주가는 옆으로 쉬어가거나 좀 빠지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은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봅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가가 다시 또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5일선을 타고 있죠. 5일선 지지 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여라도 주가가 밀린다면 저는 5,500원대 밑으로는 매수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7,000원대에서 7,3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공간도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데아티아이 지난 이때부터 계속 리뷰하고 있지만 계속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의 핵심은 하단은 매수 자리고 상단은 매도 자리라는 거 그랬을 때 지금은 하단 찍고 돌아나가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북한의 당대회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잘 나온다면 주가가 슈팅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 거래량 추이도 상당히 양호하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데아티아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료 추천 종목은 없고요. 2020년도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8분에 시작이 됐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동시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오게 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는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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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